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 교정넷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친동성의 지필진에 참여를 배제해달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독시민단체 등 602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정넷은 27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 모여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편향적 이념의 홍보도구로 악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친동성의 지필진은 도덕교과서 지필에 참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교정넷은 지난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도덕과목 작업에 참여한 지필진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지필 공모에도 지원한 사실을 알고 반대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정넷은 당시 해당 교육과정에 동성애, 낙태 등을 옹호하는 성혁명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하곤 반대 집회를 벌여 이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